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2014학년도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세계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와 관련된 총평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을 보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밀어두고 세계사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체감상 난이도는 아마도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근데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조금 생각할 게 많은 문제가 보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이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총평을 내리고요 연표, 늘 얘기하지만 연표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합니다 외우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됩니다 아예 처음에 공부할 때 귀찮지만 잘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어차피 까먹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기 시작했던 친구들은 지금쯤 와서는 연도가 줄줄줄 나와요 정말입니다 해서 연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연표를 중요시하는 문제들이 보였고 자, 인도사랑 서아시아사에서 좀 디테일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를 조금 어려워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잘 보면 나올 것 같은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단,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해설강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인도사 같은 경우는 아크바르의 아버지가 후마연이고 그의 아버지가 바브루였고 바브루의 손자가 아크바르고 이런 내용들 우리 수업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아, 선생님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면 도움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는 디테일을 조금 잡으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서아시아사에서 사사랑주 페르시아를 제가 런칭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뭡니까 샤프르랑, 호수로 근데 진짜 이번에 에데사 전투가 나왔잖아요 에데사 전투는 교과서 왼쪽 날개에 작은 부조 그림과 함께 나온다고요 이따가 그 얘기 또 해야겠지만 어쨌든 디테일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국가마치기 문제 어김없이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마친 국가끼리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이거는 사료해성 능력과 더불어서 요구되는 역사적 사고력 목이 간지러워서 그래, 미안합니다 역사적 사고력, 종합적인 역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문명을 파악하고 그것을 사료를 해석해가지고 이게 어떤 국가일까, 어떤 국가일까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 그려서 이 국가가 이런 국가라면 이 국가끼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거를 이제 검증하고자 하는 게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사료를 해석하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배경지식과 함께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겠다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연표, 그리고 디테일까지 잡으셔야겠다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 베스트 5, 빠밤, 한번 볼까요? 20번 문제, 베를린 장벽을 시기로 물어봤어요 61년에 만들고 이제 89년에 없어지잖아 그 61년부터 89년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연표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표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다음 16번, 인도사 아크바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조금 헷갈렸나 봐요 그러니까 인도 지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뭐 사파비 왕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크바르를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야 폐지가 정답이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고 14번,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보시면 돼요 나올 법한 게 나온 거예요 아바스도 보시고 14번, 영국과 프랑스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실제 이 국가랑 이 국가가 어떤 나라에게 그거를 파악하는 것 플러스 그 국가끼리의 관계가 어떤 국가 관계였게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다음 6번, 백년, 아휴 백년전쟁 시기 문제 이거는 진짜 이건 이제 틀리면 안 돼 어? 연도까지 못 외우는다 한다면 연도를 내가 못 외우겠다 한다면 백년전쟁 안에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수업시간에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네모칸 쳐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보셔야 돼요 정답은 대분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반타작이 살짝 될까 말까잖아요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운 킬러문항이라든가 크게 어려운 문제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볼까요? 문명사, 메스포타미아 문명이 나왔죠? 정답은 태음력이었습니다 다음, 중국사가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한나라를 물어보고 나서 향거리선제가 정답이었고 쿠빌라이칸을 물어보면서 대도로 천도했다 쿠빌라이칸 다음, 쿠빌라이칸 같은 경우는 저거죠? 교초 얘기 나왔습니다, 교초 연악재,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는 내용을 이제 정답으로 줬고요 마오쩌둥을 물어보면서 인민공사가 정답이었고 의화단운동의 백년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물사문제랑 의화단운동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서아시, 일본사 가볼까요? 일본사 한 문제 나왔죠? 에도막부 때 존인층이 성장했다 에도막부, 미추친 막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존인층이 성장했다 서아시아사 두 문제 나왔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에드사 나왔죠 수도가 크테시폰이었다 아바스왕조를 물어봤습니다 훌라구에 의해서 이제 수도가 점령됐다 훌라구가 점령됐다? 아니, 그 훌라구에서 수도가 점령됐다? 바그다드가 점령된 거야 이 이야기, 멸망하는 과정 자, 인도사 아크바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사, 서아시아사, 인도사가 나왔고 이번에 서양사가 이제 보통 9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10문제가 나왔죠 아테네, 2번 문제인가 그랬을걸요? 500인 평위에 자, 100년 전의 시기 문제, 대분열 문제를 초지했고 신학로 개척에서 포르투갈이 나왔어요 이 호르무즈랑 어디? 마카오를 점령했다 이 포르투갈을 물어봤어 포르투갈 꼭 기억하시고 영국혁명에서 찰스 1세가 나왔습니다 찰스 1세, 이 왕, 이 미추친 구강 집권기에 볼 수 있는 모습 권리 청완 제국주의 미국이 나왔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최애국 대우를 받았다 제국주의 미국은 우리가 뭐 괌을 가져갔다 쿠바를 가져갔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오스만과 에스파냐를 제가 서양사에 넣어놨어요 주제를 나눌 때 오스만 중심으로 왔으면은 이 문제는 서아시아사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레판투해전을 강조하면서 설명할 때는 보통 서양사에서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서양사로 넣습니다 그래서 오스만과 에스파냐, 레판투해전을 물어봤고요 이것도 결국엔 국가 맞추기 문제였어 국가를 맞춰놓고 나서 그 국가 간의 관계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다음, 영국과 프랑스 우리 아까 베스트5에서 봤지만 독일을 분할 점령했다 소련 등과 함께 독일을 분할 점령했죠 동독은 소련이,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 그리고 가리발디 원정부터 미국의 남북전쟁까지 연표 문제였어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정답은 뭐가 나왔다? 이탈리아 왕국 수립이 나왔습니다 해서 가리발디가 원정하고 있는 모습을 사례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미국의 남북전쟁인 거를 내가 파악하면서 그 시기를 연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해당 연도 같은 경우는 해설강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다음,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연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이제 1917년에 수립이 되잖아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8년까지인데 14, 15, 16, 17까지 17년까지에 대한 내용을 연표로 물어봤습니다 연표 지식으로 물어봤어요 마지막 문제였죠? 반동의 평화 10원칙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떴네 이게 개념 보세요 연표도 보시고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강의를 보라는 게 아니야 어? 개념 강좌를 다시 보세요 아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연표 강좌를 다시 본다?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 시간을 좀 줄입시다 아셨죠? 제가 이제 어제 이 촬영일 기준 어제 인스타 라이브에서도 아이들이 그런 걸 물어보길래 강의를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의 듣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하고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복습하고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지금 시점은 그런 시점이야 수능 특강 혹시 안 푸셨으면 푸셔야 되고요 수능 강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뭐 여기 뭐 연표도 중요하고 기출문제 활용하면서 소아시아 인도사의 디테일 잡으시면 되겠다 연표 얘기 안 썼네 연표까지 꼭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념 강좌 지금 와서 볼 거야? 안 돼 연표 특강 지금 와서 볼 거야? 도움은 되겠지만 시간이 좀 아까워요 기출문제는 이미 지금 풀고 있을 거고 거의 다 풀었을 거고 압축특강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수업하지 않으신 분들이 총평을 보고 있다면 선생님 선생님 수업 중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가장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강좌가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앞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압축한 게 요거잖아 12강밖에 안 돼요 맞나? 16강이겠구나 4주 동안 아니다 432 12강 12강밖에 안 돼 밖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 이제 중국사랑 일본사는 뺐어요 그래서 서양사 서아시아사 인도사를 여기다가 넣어놨거든 12강에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판 판소로 구조화시키고 있는 게 제 수업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면은 정확한 키워드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얼핏 생각이 나는 구조화된 틀이 이때 쓰는 거 이때 쓰는 게 끝날 때까지 똑같은 표를 그대로 씁니다 제가 그 틀을 그대로 잡고 가요 똑같습니다 다만 개념 때는 내용을 더 많이 얘기하고요 연표 때는 연표를 강조하고요 기출풀이 때는 문제풀이니까 문제풀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압축특강 때는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싹 다 모아서 넣어놨어 교재가 7천원 밖에 아니야 7천원씩이나 아니 밖이라고 해도 되나 7천원 정도 해요 교재가 궁금하면 교재를 사소화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얇고 단거나 시키기 좋으니까 빈 공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그 여러분이 정리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한글팔이로 다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 이미 이건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죠 뭐가 남았다 놀라웅 놀랍죠 주제에 보는 것이 9월달에 12강으로 올라갈 겁니다 3주컬이거든요 12강으로 올라갈 건데 놀라운 주제에 모든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지금까지 질문했던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 모아서 주제로 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개념 때부터 압축 때까지 물론 기출풀이는 문제풀이니까 그거 빼고 개념 때부터 연표 압축 때까지 싹 다 모든 게 판서로 진행이 되죠 처음부터 통시대적인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시간 흐름대로 쭉 가고 있다고요 그거 말고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러시아사 좀 정리해 주세요 처음에 이 주제사 특강을 기획하게 된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부천러슬에서 그 당시 동아시아사 할 때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세계사 할 때도 이거 해주세요 그 당시 부천러슬 세계사 할 때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러시아사가 너무 헷갈려요 왜? 세계사 교과서를 보세요 여기 러시아 잠깐 단원 바뀌어서 여기 러시아 조금 여기 러시아 조금 다 흩어져 있잖아 싹 다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하자고 왜?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 공부했으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 러시아 빼고 영국 빼고 프랑스 빼고 독일, 에스파냐, 미국 싹 다 뺐습니다 이탈리아는 안 뺐어요 왜냐면 이탈리아는 한참 분열되다가 통일되고 나서부터는 별로 그런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순서가 아마 제가 교재가 이미 나왔을 텐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에스파냐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또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조약사들만 싹 다 묶어놨습니다 조약 조약이나 침령이라든가 어떤 담화문 이런 것도 묶어놨고요 그리고 또 뭐였지? 지도로 보는 세계사 지도 다 가지고 왔어요 교과서, 부도, 수능 특강, 수능완성에 나오는 지도들을 싹 다 묶어서 제가 이제 지도 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을 몇 개를 좀 아껴놓은 게 있어 선생님도 아마 그럴걸? 저만 그런가? 앞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아껴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지역적인 거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것 같이 보이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에이 그런 거 안 나와 이러잖아 그렇게 얘기했던 게 에덴사 전투였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게 파리파티 전투였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저 뭐야 갑자기 시작이 안 나네 저거 그 전투예요 아무튼 그런 전투예요 그런 전투들을 설마 나오겠어?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 꼭 알고 계세요 했던 게 진짜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제 특강은 그렇게 구성을 했다 10월 달에 고마웅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하프 모의고사로 할 거예요 뭐 문명사 한 문제 내야 되고 중고사 다섯 문제 내야 되고 일본사 한 문제 내야 되고 그렇게 안 맞추고 제가 내고 싶은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거다 물론 출제자는 접니다 편집자는 저예요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시험 보는 거 고생하셨어요 시험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자존감이 자꾸 스크래치가 나거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아니요 이렇게까지 버텨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세계사가 정말 너무 소수 과목이잖아요 사탄 과목 중에서 이제 경제 다음으로 선택자가 적은데 소수 과목을 선택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다 9평이 끝나고 나서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어떻게든 붙들어서 잘하고 싶다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보시면 돼요 나와 있는 결과는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점수 결과를 보고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건 나예요 점수는 그대로 있는 거야 멘탈 케어 잘하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내가 공부한 게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고 선생님 연도 외우기 늦었습니까?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외우면은 꾸준히 외우면 여러분이 수능 때 분명히 도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연도도 마찬가지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하시면서 남아있는 시간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는 9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을 응원했던 것처럼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할 테니 해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상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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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